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예비굴 학생들, 아마 이 질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꽤 많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친한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첫째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영어학원 끊고 인강으로 해도 되냐. 어차피 중학교 때까지 영어는 좀 많이 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차피 국어수학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는 절평이다 보니까 아, 학원 끊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꾸 제가 아주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자,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어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어하고 수학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영어를 손 놔버리는 순간에 저는 지금 무슨 3년 있다가 수능 때 힘들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고1 중간고사 때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끊고 인강으로만 공부해도 되나요? 대답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영어 공부 시간이 4시간은 나온다. 그러니까 인강을 포함해서 자기 자습 시간으로 4시간은 나온다. 그렇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너무 의지가 약해갖고요. 또는 저는 너무 몰라갖고요. 그렇다면 학원 다니는 거 추천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에 4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 공부할 과목은 수학이고요. 일주일에 4시간이면요. 일주일로 나누면 아마 40분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영어를 하루에 40분은 공부하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고 의지가 있다면 학원을 끊고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학 동안에 공부량은 나와야 내가 고1 올라가서 내신 공부도 하고 중간고사 성적도 좀 나오고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올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어를 안 해버리면 제가 아까 고1 중간고사 박살 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중학교 때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완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범위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달달달 외우는 학생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저도 내신을 가르쳐봐서 안단 말이에요. 빵꾸 뚫어놓고 나서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신 공부가 힘든 이유가 시험 범위가 어마무제에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학교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부교제가 들어갑니다. 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 반권이 들어가요.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책 반권이 그냥 중간고사 범위에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아주아주 많은 학교들이 교과서를 암기했다고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영어 실력을 물어봐요. 범위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실력 좋은 애들이 그냥 내신도 잘 보게 돼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빡세게 이주 공부한다고 점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고1 중간고사 보고 놀랍니다. 아? 이거 왜 다르지? 왜? 범위가 다르거든요.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많은 범위니까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영어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당연히 방학 동안에 기본 공부량은 내꼬나야 됩니다. 그 공부량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일단 어휘 암기에요. 어휘 책으로 나는 공부하는 거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데 만약에 새로 받은 교과서 아직 교과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개되는데 아직 지금 이제 겨울방학 초반 부분에 제 케이스를 본 학생들은 어휘 책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나눠드리냐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영어 좀 했습니다. 저 학교 내신 시험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시중에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어휘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검색하면 막 나옵니다. 판매량 순위 나오니까 뭐 워드마 어쩌구라던가 뭐 EBS 복 어쩌구라던가 되게 많아요. 그걸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제가 시험 보면 학교 시험에서 뭐 80점대도 나오고 70점대도 나오고 밑으로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요. 중학교 필수어이 먼저 끝내야 돼요.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어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자 제가 이거를 노베이스를 위한 케이스트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게요. 아니면 자 좀 올라가볼까 트리맨덜스가 더 중요한 단어일까요. 위에 있는 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드레이스라고 하는 게 물론 다의 뜻이 많기도 해요. 주소도 있고 연설하다 말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 것도 맞고요. 트리맨덜스는 엄청난의 뜻인데요. 이게 왜 훨씬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어드레스는요. 수십 번을 볼 겁니다. 근데 트리맨덜스는요.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 보게 될걸요. 그러면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한데 그게 중학교 기본 단어예요. 그 다음에 트리맨덜스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결국에 수능 볼 때까지는 이 정도 단어는 외우되겠지만 이 단어는 뭐예요? 어쩌다가 한 번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학교 시험에서 9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용어로 곧바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 중학교 아직 좀 약합니다. 중학교 필수 단어부터 끝내야 돼요. 방학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바퀴 이상을 돌려서 아 저는 중학교 용어는 일단 거의 다 외웠습니다. 시중에 교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책 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판매량 순위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무조건 끝내시길 바라고요. 어 난 하루에 무슨 50개 100개 외우라는 말도 안 얘기 안 합니다.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국어 더 해야 되고요. 하루에 30개는 그래도 6일 동안에는 외우라 주. 어휘 암기하는 방법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 캐스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어휘 캐스 앞에 있는 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휘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점 범위가 다르다. 영어 실력 자체를 물어본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안 되면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문장 해석 능력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읽는 연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주고 묶어준다고 하죠. 특히나 우리 말이 없는 게 후치 수식이거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우리 한국어엔 없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가로 여는 건 좀 알아도 가로 닫는 걸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꾸며 들어가는 거지? 의미 단위별로 묶고 끊어주며 읽어야 구문독회가 되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 문제가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저 인강으로만 공부해도 되나요? 그러면 꼭 내 수업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 수업 중에 구문독회 수업은 듣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대로 해석하는 거구나.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구나. 어순대로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어순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돼야 고일 때요. 서수령 있죠. 영작하시오. 어순대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순대로 읽는 연습이 안 되니까 영작하시오 하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자기가 단어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느 조합으로 쓰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그래서 의미 단위별이 왜 중요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죠. 저는 수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일 때 서수령, 영작하시오 문제 맞추려면 의미 단위별 해석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 단위별로 글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가몰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유는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이 안 될 뿐더러 영작 망합니다. 서수령이. 그래서 꼭 의미 단위별로 봐라. 그래야 중간고사 대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3월달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면 벌써 학기 초에요. 시험 범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말 앗소리 나요. 뭐 이렇게 범위가 많아. 이걸 어떻게 공부해.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방학 내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난 최소한 중학교 필수 어휘는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끝냈어야 된다. 좀 상위권 학생이라면 난 고등학교 이제 연습을 하겠다. 방학 내내. 두 번째 의미 단위별 해석은요. 방학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3월달에 학교 들어가서 학교 진도 그 다음에 부교제 진도 따라가고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고 제가 하나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1 기출 문제거든요. 물론 얘는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인데요. 고1 6월달 모의고사인데 이거를 의미 단위별로 보지 않잖아요. 정말 단어만 기억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세상인데 대디한데 아이들이 공유했다 친구들 또래들과 그년 말한다 이다 무엇이 있지만 것이 있어 형성하는 것 행동을 그 다음에 모드파이가 바꾸다 변형하다야 특징을 그들이 태어났다 함께 그래서 결정한다 종류 사람의 종류 그들은 일거다 때 그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걸 의미 단위 별로 보지 않으면 단어만 알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고3 아니에요. 고1 6월이에요. 11월달 모의고사도 아니에요. 고1 6월 모의고사면 이게 고1 모의고사는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넘어갈 때 시험 볼 때마다 나뉘다가 올라가요. 너 공부 좀 더 했지? 공부 좀 더 했지? 6월 달이면 1학기잖아요. 의미 단위별로 이해 안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상 명사담에 대시 나오면 관계 대명세라고 하고요. 무조건 가로 옵니다. 가로 닫는 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콤마 콤마는 사비꾸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닿는 거였어요. 세상 대순해석 안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친구와 공유한 세상이 또래와 공유한 세상이 그녀가 말하기에 것이라고 어느 것 첫 번째 동사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 동사 특징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로 목적격 관계 대명세라고 생략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명사 대명사 명사 친구예요.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후치 수식이에요. 어느 특징을 바꾸느냐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징을 바꾼다고 그래서 결정한다고 종료 정해사 명사는 쉬워고요. 사람의 종류를 또 명 명 동호치 그들이 비동사가 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되다도 있어요. 될 종류를 언제 그들이 성장할 때 이제 볼게요. 아이들이 또래들과 공유한 세상이 친구들과 공유한 세상이야. 그녀가 말하기에 친구와 공유한 세상이 행동을 형성하고 특징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떤 특징이냐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징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형성하는 게 친구와 공유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결정한다고 사람의 종류를 그 아이들이 될 사람의 종류를 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아이가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라고 친구와 함께한 세상이 의미 단위별로 보지 않으면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비 고려 학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기억나시죠? 선생님 저 학원 끊고 영어 인강으로 되나요?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일주일에 그래도 4시간 공부량은 나온다. 내가 하루에 40분은 그래 해석하는 공부는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공부하는 거 완전 강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학원 다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 그러면 방학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암기난다. 중학교 단어는 끝낸다. 나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간다. 두 번째 의미 단위별로 읽을 정도의 공부량은 끝내고 고등학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기본상이잖아요. 내신 시험 준비가 그래야 수월해지고요. 나중에는 그럼 결국에 그게 수능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생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인강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Q&A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엄청난 Q&A를 하는데 어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좀 계획 좀 짜주세요 하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Q&A는 전부 다 있으니까요. 고1 학생들은 정말 질문 안 하거든요.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Q&A 하시고 어 공부 방향성 잡고 방학 영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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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